3, 4, 4, 4, 1, OK 마지막! 오케, 오케, 오케. 아, 너무 무거워. 이제 커피 먹어. 커피 먹어, 이제. 아, 최순기 갖고 와. 자, 안녕하십니까. 얼깻방 편혁입니다. 자, 오늘은. 오늘 역시 이제 매운맛. 우연님의 레슬링 내 엄마 3회차 레슬링인데 지금 친구분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네 어깨가 조금 살짝 올라와요 아니 일단 소개하고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민혁 게스트분은 혜선이님이라고 하는 유튜버이신데요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브이로그를 진행하고 있는 혜선이 채널의 혜선이입니다 제가 왜 요원님 말씀드렸냐면 제가 항상 지금 요즘에 배우면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분을 데리고 오면서 뭔가 운동을 좀 찰싹하려고 아 이런 거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런 느낌인데 아니에요? 아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강도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천천히 가르쳐주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사실은 우연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딱 반으로 해달라고 이 온도차이 1일차 처음이니까 저희 사실 짱봉씨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 회원님들 사실 이거 재밌다 네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레슬링이 재밌는 거다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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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붙어 그렇지 아유 언제든지 쉬었다 네 근데 한 1년 지나면 아니 저번주 저번주 저녁 때 한 시간 반으로만 한 번만 치고 무슨 소리에 그런 사람들 왜 아유 오늘 다 이제 혜선이님 오늘 딱 찍고 아 근데 오늘 저 이제 오늘 하루면 된 거 같아요 하고 가신다 진짜로 온도 차이가 확실히 높을 거예요 사실은 레벨이 이제 근육이 만들어졌고 내가 같이 하는 거 좀 그렇죠?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고 오늘은 어쨌든 3회차인데 오늘도 혜선이님까지 오셔서 이제 레슬링 체험하는 거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 잘하네 맞서 했는데 맞서 하셨는데 집에서 연습했어요? 맞서 했죠 오 잘하네 맞서 했죠 또 시킬까봐 느낌이 어떤 거 했었는지 또 보여주는 거죠 플라인 암바 기억나세요? 네 근데 다 기억하죠 웬만한 거 낙법 보여줘 낙법 뭐 보여줘? 어떻게 했을까요? 고르기 낙법 그렇지 낙법? 짱짱코치님 그 업어치기 쳐보세요 업어치기요? 아니요 코치님이 업어치기 우현님이 낙법 아 낙법 아 낙법 이건 어마어마야 낙법 지금 낙법 했잖아 그러니까 낙법 쳐보라고 낙법 쳐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거는 아니요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낙법 그냥 다리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살살 할 거야 살살 살살 할 거야 살살 할 거야 낙법 쳐 낙법 낙법 나 발끼리 부딪쳐 발끼리 부딪치면 안 되는 거지 그니까 천천히 한다며 정말 천천히 했어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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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모양만 만들어 놔 어떻게 당황하지 말고 발모양 만들어 놔 발모양 만들어 놔 그렇지 이러면 안 아파 이러면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? 이러면 안 아파요 왜냐면 충격이 없어서 네 이렇게 돼 왜 안 아프다 라는 거를 근데 이게 낙법을 안 하면 아까처럼 바로 숙이 치면 안 아파요 아 일부러 보여주려고 네 일부러 이렇게 좋은 게 남편이에요 이제 제가 하면 되죠? 한번 해보세요 기다렸다 제가 할게요 네 이렇게 좀 더 다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시 아니야 좀 더 다리가 이 다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다리 조금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야지 아 맞다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아니야 그 다리 조금만 들어가요 조금만 그렇지 그게 들어가야 돼 다시 해보세요 그랬었어 하나 뒷다리 따라 들어가고 그렇지 회전 그렇지 땡기고 오케이 이게 이제 레슬링 네 레슬링입니다 뭐야 해야지 이제 아니야 저 장천객 아니에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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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워보세요 네 근데 일단 일단 테스트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구르기 해볼게요 앞구르기 응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원래 그냥 앞구르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 머리 안 같게 근데 레슬링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대고 그렇지 오케이 왜 그런지 모르겠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봐 한번 해센이 한번 해보시죠 자 머리도 해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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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뒤구르기 네 여기서 배보고 그렇지 오른쪽에서 응 저 9학년 때 7학년 때 이번엔 잘했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맞아요 뒤에 옆동 네 그렇지 오 잘하시네 맞아요 맞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빠르다 나이스 오케이 빠르는데 같이 해도 되는데 오 그러니까 잘하시면돼 잘하시면돼 잘하시네 괜찮아 불편적해요 여기서 이제 갑니다 우연히 이마대고 이마? 이마대고 갑시다 빨리 이마대고 이마대야 돼 이마대고 하이브리치 동작 만들고 그렇지 하이브리치 무릎대고 앞으로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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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네 왜 아니 아 목이 일단 지금 아직은 왜 시켰어 우리는 훈련해야지 근데 나 이제 이거 안 흔들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해야지 11자 이렇게 1자로 1자로 보다는 10도에서 15도 정도 좀 벗어주실 거예요 자 장소 코치님 투입 자 여기서 이제 네 이제 다리 조금 벌려주시고 어깨를 올리시면 자 이 손으로 자 이 손으로 자 이 손으로 쌍그마 여기 이제 전왕근을 접어주세요 그래서 전왕근을 이제 양쪽에서 어깨에서 땡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다리 같이 모시면 하나 둘 둘 끝 거기서 회전 응 회전해서 저쪽 쳐다보는 거야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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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무릎 꿇어 무릎 꿇어 그렇지 오케이 오 빨리하면 얘가 얘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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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. 오오오.. 하나 나면 나도 얹고 친 게 맞나요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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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는 거구나? 하나, 둘, 셋! 나이스! 땡겨! 나이스! 오오케이. 오 잘하신다. 잘 넘어갔다. 액션 스쿨이야. 왜 여기.. 액션 스쿨 하시는구나. 너무 잘하셔서 잠깐 쉬고 계세요. 우리 훈련할게요. 이거 매달리고 버티고 훈련하는 거 할게요. 그거 또 한다고? 어 해야지 허리 힘인데 알았어 오늘은 진짜 오늘은 그렇지 아 잠깐 이거 해도 괜찮아 저번에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지 오케이 아니 서 있는 건 괜찮아 응 이렇게 이렇게 딱 허리 아니 근데 무릎 구부리면 안 돼요 무릎 펴 상체 뒤로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케이 야오 좋아 거기서 내려갔다가 굿모닝처럼 올라와 올라와 하나 다섯 개만 그렇지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웃지마 웃지마 웃으면 안 돼 셋 둘 오케이 좋아 셋 좋았어 머리들고 넷 좋아 마지막 다섯 오케이 개무서워 굿 굿 아니 근데 확실히 세졌네 아 뭐 했어요 집에서? 물 먹으러 지금 한 종이 이거 아 그래서 집에서 안 나가시구나 집에서 안 나가 집에서 안 나가 한 종이 벽에 들기만 하고 있어 이제는 물도 이렇게 드시겠어요? 아니 아까 보니까 자연스럽더라고 요리도 해 요리도 해 아 힘들어 집이 진짜 엄청 빠졌어요 저번에는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머리를 계속 와 진짜 뭐지? 내가 그랬잖아 이 우연님 한 5회 차면 충분하고 10회 차면 진짜 제대로 한다니까 스플릿 뭐예요? 뭘요? 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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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람 아닌거 보듯이 쳐다봐 잘한다니까 살짝 원포맨 보는 느낌이에요 2회째 2회째 아이 빨리 빨리 2회째 2회째 하고 준비 너무 무거워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케이 안 돼 또 왔다 제발 65kg 맞춰서 65kg 맞춰서 오케이 아 진짜 너무 무거워요 근데 솔직히 해야 돼 다섯 개밖에 안 하잖아 그래서 그렇지 오케이 머리 들고 아 살짝 꺼집어요 머리 펴고 하나 좋아 둘 좋았어 셋 굿 넷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무거워 커피 먹어 커피 커피 먹어 이제 아니 채순계 갖고 와 채순계 올라가 봐 개체량 갑분 개체량 개체량 65kg 아니기만 해봐 아니 우리 시합이 오겄지만 아니 우리 시합이 61kg 뛰는데 야 저 61kg 쳐져요 응 아니 지금은 시즌은 아니잖아 빨리 빨리 올라가 아직 기다려 아직 기다려 주워 와요 밥을 3kg 먹은 거 아니야? 됐다 오케이 개체량 6kg인데 65밖에 65 슈저 빼야만 65 그렇지 왜 빼 슈저를 신고 하는데 아 아니 66 66 오케이 66 아 개 무거워 산수 10회의 휴케 어 약간 기록이 있어 아니 아 오케이 낙법 응 낙법 아 뭔가 신분기 분이다 낙법 낙법을 왼쪽부터 하실 건데 제가 왼발이랑 같이 나오실 거예요 이거를 해서 회사님 이거를 내가 찍어드릴게요